안녕하세요. RSJ입니다. 늦게 온 만큼 면복이 없으므로 설언 없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었어. 케이는 나에게 지쳐갔어. 그거 알아? 케이가 나에게서 사라지기 전날 우린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싸웠어. 내가 케이에게 널 더 알고 싶다고 했거든. 그래, 그거 말이야. 케이는 우리의 관계를 부끄러워했어. 손 잡는 건 고사하고 어깨동무라도 할라치면 깜짝 놀라며 나를 밀어냈지. 그때 나도 얼마나 내가 부끄러워졌는지 몰라. 그리고 처음으로 나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만든 케이가 미워졌어. 케이는 마음에도 없이 나를 달래느라 고생했지. 아, 그리고 케이는 내가 시를 쓰길 바랬어. 언젠가 자신을 위한 시를 써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지. 그게 케이가 나와 사귀고 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질문이었어. 하지만 난 하지만 난 케이와 사귀게 된 이후 한 번도 시를 쓰지 않았어. 케이가 내 옆에 있는데 굳이 둘 사이에 거리를 메꿀 무언가가 필요하지는 않았거든. 그 거리 자체가 없었으니까. 나는 그랬어. 케이는 어땠는지 모르겠다. 케이는 항상 나와 떨어져서 걸었어. 같이 길을 걸으면서도 내 말이 들리도록 목소리를 크게 내야 했지. 나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 왜 우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쓰며 사랑해야 하는 걸까? 한 번은 서운한 마음이 이렇게 말했어. 케이는 슬픈 표정을 하며 나를 달래줬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쓰는 게 아니라고. 내가 신경쓰는 건 너의 시선이라고. 뭔 헛소리인지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케이가 떠나고 생각해보니까 케이는 나보다 훨씬 현명했던 거야. 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겨두고 케이가 떠나기 전날 득이 양양하게 말했던 거거든.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다는 표정으로. 그날 케이의 화난 표정이 지금도 생생해. 평소에 화내지 않는 사람이 화를 내면 정말 무섭다는 말은 진짜였어. 케이가 화난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케이가 화난 게 무조건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날만은 내가 케이에게 사과하고 케를 달래느라 시간을 다 써버렸어. 케이는 절대 자기의 집 앞까지 내가 배웅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서 버스를 태우고 케를 보내는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지. 새벽에서야 문자로 화내서 미안하다. 케이에게 바로 아침에 만나자는 약속을 받아냈어. 왜 그땐 깨닫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사랑이 상대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말은 상대를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어.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상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상대가 지키고 싶어하는 걸 지켜주는 것 그게 상대와 같아진다는 의미였고 그게 사랑이었어. 단적으로 봐도 내가 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내가 케이의 소유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따위는 없었어. 내 사랑에 케이는 없었던 거지. 나만 있었던 거야. 근데 말이야 다시 누군가와 사랑을 한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사랑할 자신이 없어. 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더럽고 추잡해. 머리가 아려도 내 몸이 그걸 몰라. 케이가 나에게 슬픈 표정을 지었던 건 그런 나를 불쌍하게 생각했던 거야. 갑자기 눈물이 나왔다. 그러더니 뭔가 울컥하며 울음이 터져나왔다.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이지 않았다. 다만 울고 있는 나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에이치의 시선이 조금 부끄러웠다. 케이가 보고 싶어? 내 말을 조용히 들어주던 에이치가 내 울음이 잦아들자 조용히 물었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다시 사귀고 싶다는 뜻이 아니야. 사과하고 싶어. 눈물을 닦고 감정을 추스르며 간신히 말했다. 그때의 나를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 그리고 케를 위한 시를 쓰고 싶어. 솔직히 이미 머릿속에 생각해뒀어. 쓰고 다듬기만 하면 될 거야. 1년 동안 삭혀뒀어. 케이가 보면 아마 좋아할 텐데. 직접 보여주면 되잖아. 안 그래 케이? 나는 깜짝 놀라 커튼을 젖히고 바깥을 바라봤다. 케이는 없었다. 나는 이 상황에 장난을 치고 싶냐며 화를 내려고 에이치를 쳐다봤다. 에이치는 나를 보고 있었다. 뭐 하자는 거야? 에이치는 웃으며 여전히 나를 지그시 응시했다. 나는 에이치가 왜 저러나 싶어 고개를 숙여 내 몸을 쳐다봤다. 나는 어느새 케이와 싸웠던 그날 케이가 입고 있던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귀를 만져보니 케이가 아끼던 해골 문양 피어싱의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다. 나는 커진 눈으로 에이치를 멍하니 쳐다봤다. 에이치는 재미있다는 듯 여전히 턱 깨고 미소를 지은 채 내가 눈을 맞추고 있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정말 케이가 널 떠났다고 생각해? 에이치가 말하기 시작했다. 케이는 사라진 게 아니야. 죽은 거야. 누가 그랬냐고? 당연히 네가 그랬지. 케이는 불타 죽었어. 네 마음 안에 있는 촛불 있잖아. 넌 케를 네 마음 안에 쑤셔 넣었고 케이는 그 불에 타 죽었어. 불쌍한 케이. 네 말대로 넌 더 이상 사랑할 자격이 없어. 넌 살인자야. 살인자가 사랑이라니 가당키나 해. 나는 에이치가 하는 말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쩐지 에이치의 말이 너무나도 무서워 심장이 쿵쿵대기 시작했고 몸이 떨려왔다. 불쌍한 이유.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에이치는 자리를 옮겨 내 옆자리로 와서는 나를 안아주었다. 에이치의 심장이 나의 심장과 맞닿았고 고요히 뛰는 에이치의 심장은 터질듯이 뛰는 나의 심장을 진정시켜 주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안고 있는 에이치에게 물었다. 넌 누구야? 나? 에이치는 나를 안은 채로 손으로 내 등을 토닥이며 고개를 돌리고는 내 귀에 속삭였다. 난 네가 들어왔던 모든 목소리야. 이 말을 하고 에이치는 손을 풀어 나를 마주보고는 나에게 입을 맞췄다. 에이치의 입술은 K의 입술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갑자기 머리가 아득해지더니 머리가 뽑혀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혼란스러웠다. 눈을 떴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시간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아침 8시 창문을 쳐다보니 아침에 환한 빛이 내 방을 밝히고 있었다. 나는 정말 오랜만에 긴 잠에서 깨어나는 찌푸등함을 느끼며 온 몸으로 기지개를 폈다. 이완되어 있던 근육들이 수축하며 몸에 활기를 공급했다. 머리는 여전히 띵했다. 나는 몸을 일으킨 뒤 창문을 열어 눅눅해진 공기를 환기시켰다. 겨울의 찬 기운이 몸을 휘감았고 차가운 바깥 공기가 코와 입을 통해 폐를 긴장시켰다. 하루를 시작할 동력을 그렇게 얻었다. 어찌된 일인지는 몰랐다. 중요한 것은 그토록 무서워했던 꿈의 위로에서 빠져나와 오늘 밤 보통의 잠을 잤다는 것이었다. 꿈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오늘 나는 무슨 꿈을 꿨을까 순간 궁금해졌지만 그러다 다시 그 위로 속에 빠지게 될까 도리질을 치며 생각을 흐트려버렸다. 그러다 책상에 놓인 종이 한 장이 눈에 보였다. 이 순간을 맞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려워 공포에 질린 채로 적어놓았던 유서였다. 나는 유치한 그 글을 확인하기 위해 종이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했다. 꿈이 길어지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